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침대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침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침대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프레임을 생성하기에 앞서 먼저 침대 위치를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프레임에 매트리스를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보다 매트리스를 우선 조금 띄워둔 위치에 배치를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큐브를 생성해서 침대 프레임의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이동시켜서 오리진을 바닥으로 위치시켜 준 다음 위치를 이동시켜서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조금 긴 형태이기 때문에 길이를 늘려주고 이 상태에서 S를 누른 다음 Z를 이용해서 세로로 긴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작품에 있는 침대의 경우 양쪽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베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B를 이용해서 베벨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베벨의 비율이 좀 이상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컨트롤 A를 눌러서 K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스케일의 비율이 1대 1대 1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균일한 비율의 베벨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베벨이 너무 정직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면을 선택해 준 다음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이용해서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보다 조금 더 덜 정직한 것 같아서 네 이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침대 프레임의 양쪽에 해당하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침대 프레임을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큐브를 이용해서 큐브를 먼저 생성해 준 다음 오리진을 옮겨주도록 하고 SZ를 이용해서 높이 먼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절해 주고 이동시킨 다음 하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이 큐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려준 다음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대가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침대를 모아둔 컬렉션을 꺼서 우선 침대를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부에 있는 큐브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Edit 모드로 들어간 다음 Ctrl R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9개 정도로 나누는데요 29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 Z를 눌러서 X-ray 모드로 들어간 다음 Vertex를 선택한 다음에 Professional Edit 모드를 켜고 Z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동해 주게 되면은 고우의 침대와 유사한 형태의 프레임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X-ray 모드를 끄면 곡선 형태의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곡선 형태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브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숫자 3을 눌러서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간 다음 하단의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오브젝트들을 가려서 선택이 조금 어려우니 슬래치 버튼을 눌러서 이 큐브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금 올가미 툴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단만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D를 누르게 되면은 이 하단의 면만 복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Z를 이용해서 하단으로 좀 내려준 다음에 Extrude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의 면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하단의 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S키를 누르고 Z를 누른 다음 숫자 패드에서 0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단이 평평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의 면을 평평하게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Z축이 될 텐데요 S를 누르고 Z를 누른 다음에 숫자 0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슬래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른 오브젝트들을 보면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탭키를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우리 눈에는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에딧 모드 안에서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슬래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 이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지금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이 하단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롭겠죠 선택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닌 좀 더 복잡한 형태라면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L인데요 하나의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L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된 형태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만약 오브젝트가 아닌 빈 곳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L을 누르게 되면은 아무 변화도 없지만 동떨어진 하나의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L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된 점선 면에 대해서 자동으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분리를 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후 Separate Selection을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 P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Separate 창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election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큐브가 두 개로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얇게 만들어 보고 탭키를 눌러서 위로 이동을 시켜준 다음 탭키를 눌러서 Edit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X-ray 모드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금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Z를 눌러서 X-ray 모드를 끄게 되면은 저희가 고우의 방에서 볼 수 있는 침대 프레임의 정면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S를 눌러서 바닥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S를 눌러서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고우의 침대 프레임의 정면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침대를 켜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프레임의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큐브를 복사해서 Y를 이동해서 이동시켜준 다음에 Size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두께감을 줘볼 텐데요 S를 눌러서 Z를 누른 다음에 Z를 눌러서 두께감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시켜서 침대의 머리 부분에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수가 늘어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먼저 네이밍을 해줘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은 편하게, 편하게 이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본인이 편하신 대로 네이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Front로 이름을 지어서 Front와 Back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의 정면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큐브를 기준으로 패러닝까지 설정을 해서 오브젝트 목록에서 보기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다음 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이 오브젝트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오브젝트들의 선택이 되지만 저희가 부모로 삼고 싶은 이 오브젝트를 마지막으로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가장 마지막에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Ctrl P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목록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나온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 Shift D를 눌러서 Y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정면부와 후면부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모두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면부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경우 사이즈를 조금 늘려 볼텐데요 F키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 Alt Z를 누른 다음에 버텍스로 들어간 다음 상단에 있는 점들만 선택을 해준 다음에 G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Median 포인트를 임의의 기준으로 설정해준 다음에 사이즈를 Z쪽 방향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번 저희가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이 벗어났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관리를 해두면 편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선에 해당하는 프레임에 베베를 적용하는 것을 깜빡 잊고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슬래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E키를 눌러서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베벨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베벨이 베벨의 넓이가 균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스케일을 적용하고 베벨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베벨의 사이즈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그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알뜰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B를 이용해서 베벨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매끄러운 형태의 프레임을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적용해 볼 텐데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스케일을 1 대 1 대 1 비율로 맞춰 주신 다음에 베벨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베벨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 부분이 조금 가로로도 벗어났었네요 프레임 하단 부분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베벨 기능과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침대 프레임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침대 프레임의 이 윗부분에만 베벨 기능을 적용해 보았지만 원하시는 모서리에 베벨 기능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셔서 원하는 형태의 침대 모델링을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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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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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